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천만 라디오 체니저입니다. 장 끝났고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불타는 금요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2213.12, 0.2% 정도 빠졌어요. 빠졌고 외국인들 224억, 기관들은 195억 순 매수했어요. 개미들 698억 정도 매도를 했습니다. 매도를 했고, 팔고 나간다고 정신이 없습니다. 삼성전자 0.72% 정도 상승을 했고, 무려 400원 급등을 했습니다. 400원 급등을 했다. 폭발적인 슈팅이네요. 400원. LG 엔솔 0.8% 상승했고, 하이닉스 0.3% 300원 올랐네. 삼바 1.44, SDI 6.4%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우리의 우선주, 또 종과 요즘 나왔네. 또 빠졌다가 다시 떠오르는. 52,000원 선을 아주 꿋꿋하게 잘 지켜줍니다. LG화학 0.18, 현대차 0.89, 기아는 0.7%, 네이버 1.48% 빠졌어요. 셀트리온 1.46% 정도 올랐고, 카카오는 2.3% 정도 올랐습니다. 슈팅도 하고, 떨어지기도 하고, 북치고, 장구치고 잘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코스닥 오늘 0.88% 빠졌습니다. 펄펄 빠졌고, 개인들이 858억 정도 습매수를 했고, 외국인 기관들은 팔았어요. 외국인들 기관들 팔고, 떨어진 종목 보니까, LNF 0.7% 빠지고, HLB 3.5% 떨어졌습니다. 오른 종목, 에코프로 BM 4.3%, 셀트리온 헬스퀘어 0.9% 정도 상승을 했어요. 그리고 에코프로가 0.3%, 카카오게임즈 1.8%, 퍼라비스 0.6%, 셀트리온 제약 0.3%, 첨보가 0.8%, 리노공업 1.58% 정도 올랐습니다. 떨어진 종목도 있고, 오른 종목도 있고, 뭐 그렇네요. 보니까 스튜디오 드래곤 1.6%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LNF하고 HLB가 좀 빠지네요. 보니까. 하여튼 뭐 썩 좋진 않네. 개인들 한 600, 858억 정도 순매수 했고, 외국인하고 기관들은 매도를 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이렇게 끝났어요. 허무하게. 좀 시원하게 오를 줄 알았는데, 오르기커녕 빠지니까 조금 답답하네요. 보니까. 오늘 환율은 1439.50, 12.5원이나 올랐습니다. 12.5원. 그리고 달러인덱스 113.12를 가리키네요. 보니까. 중국은 상해의 종합지수 0.13% 정도 약한 상승으로 이제 끝나가는 것 같아요. 3038.93 가리키고 있고, 홍콩 항생은 0.4% 빠졌습니다. 16,214.86 좀 빠지고 있고요. 일본 니케이, 26,890.58, 0.4% 정도 빠졌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좀 안 좋아? 보니까. 너무 안 좋습니다. 그리고 대만은 거의 한 1% 빠졌네요. 0.98% 하락을 했습니다. 요즘 대만 안 좋죠? 자꾸 뭐 중국이 뭐 침공하니만이 그런 이야기들이 있으니까 상당히 좀 불안한 것 같아요. 중국 애들이 가만히 있지는 않을 거야. 시진핑이. 대만을 뭐 위협하든지 뭔가 쇼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만 기업들도 상당히 좀 위축되는 것 같아요. 상황을 정세상으로 봤을 때 그렇게 쏙 좋지 않다. 보시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삼성전자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55,900원, 무려 400원이나 올랐어요. 막판에 좀 빠지긴 했지만은 56,300원까지 한번 갔어요. 좀 그런 나름대로 상승을 했습니다. 제가 그래도 여러분들에게 현실적으로 얘기를 많이 하죠. 하는데 지금 보면은 삼성전자 주가 흐름은 약간 밴드상에서 오르락내대갑합니다. 밴드상에서 한번 터지고 거기서 또 죽기도 하고 뭐 그래요. 슈팅했다가 급락을 했다가 또 슈팅 그리고 뭐 횡보, 하락, 상승. 하여튼 좀 그래요. 흐름이 아주 지저분합니다. 외국인들이 그래도 좀 샀어요. 어제에 비해서는 많이 못 샀지만은 그래도 22만 주 승매수했고 오늘은 기관 애들이 한 120만 주 정도 샀습니다. 120만 주. 오늘 개미들은 146만 주. 140만 주 팔고 이제 나갔습니다. 털고 나가는 거지. 털고 나가자. 우리 개미들 털고 나갔습니다. 하여튼 신기합니다. 보니까. 모건 애들이 한 4만 5천 주 정도 매수를 했고 CS 증권에서 82만 주 정도 매도를 했습니다. 뭐 CS 애들이 많이 팔았네. 오늘 보니까 생각해로. 모건 스텐이 찔끔 사고. 공매도는 54만 6천 주 정도 나왔어요. 54만 6천 주. 아직까지 공매도는 아주 줄기차게 나옵니다. 줄기차게 공매도 나오고 있고. 우선주도 마찬가지인데. 우선주는 52,000원 정도. 52,000원 끝났죠. 끝났고. 막판에 종가 요즘은 300원 나왔어. 보니까 300원. 어제도 나오고 또 그러네. 52,000원 선을 아주 유지를 시킵니다. 딱 만들어놨어. 세팅을 해놓은 것 같아요. 나의 사랑 우선주는 52,000원이다. 그렇게 보셔야 할 것 같고. 외국인들이 26만 주 샀어. 와 많이 샀죠. 우선주 26만 주면 많이 산 거예요. 승매수. 기관들이 한 6만 6천 매도했고. 개인들이 한 19만 주 정도 매도를 했습니다. 역시 외국인들 무서워. 보니까. CS 13만 4천 주. 샀습니다. 매수했고. 골드만 10만 7천. 그리고 CL 8만 9천. UBS 5만 4천 정도. 순매수를 했습니다. 순매수를 했고. 맥쿼리가 18만 8천. 메릴린치 9만 1천 주 정도. 순매도를 했어요. 순매수. 순매도. 매수세가 좀 강했습니다. 우선주는 그래도 매수 강해가지고. 그나마 우선주는 막판에 올라갔다. 그래도 삼성전자. 이 정도면 잘하는 거예요. 그래도 잘하는 겁니다. 잘 버텨준 겁니다. 코스피 코싹 빠지는 상황에서. 잘한 겁니다. 본주가 터졌다. 썸네일 또 재밌게 써줘야겠네. 여러분 또 썸네일 보고 너 낚였다. 또 그런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다른 유튜브에 비하면 썸네일은 그렇게 약한 겁니다. 여러분들 참고하십시오. 저는 그렇게 막 썸네일 가지고 막 뻥 찌고 하는 건 아닌데. 다른 분에 비하면 썸네일은 저는 굉장히 약한 거예요. 터졌다. 그래서 재미있는 썸네일 많이 있더라고. 그런 걸 떠나서 그냥 저는 현실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상황은 여러분들 그 지금 재미없는 그런 횡보 타임이고. 그 안에서 뭐 오르고 내리고. 종가에 좀 나왔다가. 종가 악마 나오고. 그래요. 관리를 하는 것 같아. 관리. 주가 관리를 합니다. 외인들이 주가 관리를 하는 것 같아요. 개미들은 또 지금 틈을 타가지고 열심히 매도하고 나가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참 투자하는 게 쉽지가 않죠. 이랬듯 저랬듯 간에 어떻게 해야 할지 상당히 좀 난감합니다. 힘들죠 여러분. 요즘 두식 투자해가지고 돈 벌었다는 사람은 없잖아요. 슈퍼 개미들. 뭐 교수도 지금 삼성전자에 물렸다고 저렇게 떠들어 대고 있는데 그만큼 투자하는 게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알겠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여튼 여러분 힘내시고 나중에 저녁 퇴근 시간에 그때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래요.